나고야 나고야역에서 버스티켓을 싸고요 오늘은 나바나의 자토라는 곳에 가보려고 해요 이루미네이션 시절 40분 정도 버스를 걷다가 도착했어요 지금 이루미네이션 시절이거든요 추울 때는 이렇게 이루미네이션을 예쁘게 하니까 2300엔이었고요 23000원 정도였어요 우와 근데 단풍 계절이니까 좀 쌀쌀하긴 한데 여기 여기를 잘했네요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어두워지면 이루미네이션이 여기가 반짝반짝 하겠죠? 반짝반짝하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짜잔 편집해주세요 카라풀 여기는 꼭 향이 나요 여기는 꼭 향이 나요 장구리다 여기는 장구리다 여기는 장구리다 정화에 나올 것 같은 예쁘다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권주라는 거 있었잖아요 약간 그 생각이 나요 꼭 안에서 권주님이 태어났던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참가해주세요 길게 천으로 입구에서 찍으면 빛 때문에 잘 안 찍히네요 안에서 찍는 게 좋다고 직원분들 하셨는데 반짝반짝 세상이에요 길다 길다 여기 우주에요 우주에 가는 길 아치오빠나 혼자 찍기 어려운 거 죽겠어 혼자 찍기 어려운 거 죽겠어 아치오빠나 혼자 찍기 어려운 거 죽겠어 마법을 위해서 같은 데서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밤에는 너무 인기가 많은 스팟이었어요 여기가 나의 마법이 망했나봐요 혼자지만 그래도 재밌게 놀았어요 내일은 촬영이니까 오늘은 너무 늦지 말고 무사히 호텔에 갈려고 안녕 안녕